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온이즘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온이즘과 유대이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즘은 중동 한가운데 유대국가를 세우겠다는 정치적 운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통적 그리고 유대의 정통적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대인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시온이즘의 건국 열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1897년 테오도 헤르츠은 세계 시온이즘 조직을 만들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국가 건국을 초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높아진 상태라 유대인으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르츠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유대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터전으로 팔레스타인을 침옥했습니다. 그리고는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사람이 없는 땅을 땅 없는 사람들에게 라는 슬로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자는 황당한 슬로건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라 많은 수의 무슬림과 크리스천이 소수의 유대인과 수세기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서부지역의 크리스천 시오니스트들과 유럽에 살고 있던 주이시 시오니스트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시오니스트가 그나마 순수한 유대인이고 유럽의 시오니스트는 정치적 동기로 뭉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토만 제국이 붕괴되자 유대인 이민자들이 영국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20세기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터닝포인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유대인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몰려갔습니다. 이때 많은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국가 건국 발상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결의는 독립아랍국가와 유대국가 건설을 권유했지만 1948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독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포 당일 미국의 트루먼이 이를 바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시온주의 운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 이웃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특히 1967년 6.1 전쟁으로 많은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크리스천과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1968년 28차 월드주의식 콩그레스를 소집했습니다. 시온이즘의 목표를 밝힌 예루살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엘에츠 이스라엘, 역사적인 언약의 땅 이스라엘의 각국의 유대인들이 모였다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힘은 정의와 평화에 근거한 연적 비전이 바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유대인의 권리 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이 주장한 정의와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비유대인들을 폭력으로 두들겨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팔레스타인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살던 곳을 갈아엎고 유대인의 정착지를 넓혀나갔습니다. 시온이즘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남의 땅을 점령해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고 거기에 오래 살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내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8살, 10살 꼬마들까지 돌을 던지거라 요구를 했다고 가가호호 수색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소위 시온이즘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